도다리 쑥국입니다. 와 이거 참고싶어. 이거는 우리가 좀... 넣어주세요. 봐봐. 봐봐. 이거 먹어? 이거 잘했다 이거 형. 너무 잘했다. 상관없을 것 같아. 야 정맘만 있어도 되는 거야? 정맘만 있어도 되는 거야? 엄청 큰데? 정확히 말씀드리기. 도다리 쑥국은 먹어본 사람만이 다시 찾을 수 있어요. 나도 도다리 쑥국이란 거를 처음 먹기 전에는 이름만 들어도 뭐야? 이랬는데 먹고 난다는 생각이 바뀌었어. 너는 먹고 난다는 생각이 바뀌었어. 쭈꾸미야 도다리 쑥국. 도다리 쑥국 먹어본 적 있어요? 저 없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. 나비자. 자 오픈하겠습니다. 도다리 쑥국. 아 눈치. 눈치 올라와. 하나. 무조건 우리가. 둘. 셋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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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써봐. 우리 전략 대박이야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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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뿌렸구나 여기는 약간. 저쪽이 머리 쓴 게 뭐냐면 분명히 다 하나씩 걸고 다른 걸 포기할 거야. 그래서 자기네가 많이 먹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. 100%야. 개다리. 우와. 시원해. 우와. 오. 다음 음식. 세윤이 형 너무 우울한 거 아니야? 김치 남먹을 거야. 노비 식당 아니야? 노비 식당이야. 아직 삼겹이 안 남았잖아. 자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두 장 남았거든요. 네. 여기서 한 번 여는 수가 끝이에요 이제. 네. 몇 장 남았죠 지금? 두 장 남았어요. 저희 세 장 남았어요. 아니요. 두 장 남으셨죠? 네. 여섯 번째 음식은 미나리 대패 삼겹 마리입니다. 이거 뭐 하자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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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요. 오오. 이런. 이거 조화시켜 먹자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거 메린 다 가지고 있는 게 있네. 진짜 뽀아치고 이것까지 저기 가져가면 나 그냥 저 팀 하면 안 돼? 아 진짜. 김지나. 같이 가. 아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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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하하하.